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슈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소망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아마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하늘보다는 땅을 바라보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실 다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의 복의 시작과 마지막이 뭡니까?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을을 위하여 빚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현실의 여러 가지 분주하고 복잡한 일들에 치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당면한 문제와 과제에 급급하게 하루하루를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기억하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사람과는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스 8장 6제를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요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정욕과 욕심으로 살고 그래서 세상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 근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 이것만 걱정하다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세상 근심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라면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소망의 사람은 육체의 썩어짐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후폐하고 썩어지고 쇠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곤고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시간이 내게 다가왔을 때를 우리는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 곤고한 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막론하고 내 인생에 낙이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열로 해서 육체가 쇠잔해지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몸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한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몸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몸이 손발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고 임종하신 분들 만져보셨습니까? 차디차요 혈액이 흐르지 않는 그 몸은요 차디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히브리석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을 정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 아름답게 활짝 피죠 그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은요 벚꽃이 이제 만발하다가 지금 져가고 있죠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활짝 피다가 져버려요 그런데 그 육체가 활짝 피었다가 져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사람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예요 인생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후패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육체가 후패할 때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육체가 후패할 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육체가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육체는 쇠잔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사람은 세상에서의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고침 밟고 형통하고 잘되고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고난이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반대 예수 믿으면 고난도 많고 시험도 많고 환란도 당하고 핍박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장악하여 미혹하고 시험할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빌리포스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고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할 때 누구를 기다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이게 재림의 예수님의 다른 점이에요 재림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바랄 때에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세요 안 믿는 자들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이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과 구별됨으로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원수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성경의 진리를 정말 반대하며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고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날이 점점 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더 심할 거고요 그럼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내 믿음도 중요해 그러나 내 자녀의 믿음은 더 중요합니다 왜? 더 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그것이 환란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불이익일 수 있고 핍박일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환란을 즐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죠 핍박 받아도 상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결국 무엇으로 바뀝니까?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바뀌죠 그래서 환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란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환란을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복만 받지 고난 이런 건 싫은데요 핍박, 환란 이런 건 싫은데요 나는 복만 받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과 환란을 안 받고 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고난과 환란을 받지 않고 하늘의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려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은 상속해 주시는데 상속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고난이 그것이 로마스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요즘 재벌의 갑질이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자녀가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받으니까 어때요? 교만해져서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래서 갑질해서 문제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은 내가 예수님의 피꼭노를 힘입어서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위협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받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영광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을래요 그러면 영광도 안 받고 고난도 안 받으면요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될 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위로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던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아를 내려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왜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하늘의 상이 더 귀했을까요? 애굽의 모든 보아는요 내가 죽을 때 사라져요 내가 죽음과 함께 끝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가니 이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명을 위해 고난받고 환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견디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는 사람 바로 그런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회복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더 젊게 보일까 이것을 굉장히 우리는 관심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멋있는 옷을 사고 좋은 명품 가방을 샀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사서 1, 2년은 잘 입고 다니고 잘 들고 다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유행도 바뀌고 디자인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딴 거 사죠 이게 보이는 것의 특징이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잠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보이는 잠깐의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착할수록 우리 인생은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1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많이 누려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은 아내와 첩이 천명이었죠 자기가 쓰는 모든 그릇이 금그릇이었죠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얼마나 책을 많이 썼습니까 또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가진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면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야 인생 정말 멋지고 끝내준다 행복하다 황홀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니까 많이 가질수록 허무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이 갈라데스 6장 8절의 말씀인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 육체에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성형하고 막 주름 피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죽음과 함께 사라지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아무리 단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반드시 썩어지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은 후회하지만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위해 일해 정말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뭡니까? 청소년들에게 너 꿈이 뭐니 물어보면요 옛날처럼 의사 변호사 이런 얘기 별로 안 해 애들이 꿈이 없고 그나마 말한다는 애들이 뭐냐면요 연봉 3천만 원 나는 이상 받기를 원한다 연봉 5천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직업이 뭐든지 꿈이 뭐든지 이건 상관없어요 돈만 어느 정도 벌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삶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왜 하나님이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재물의 소망을 두고 재물을 사모한다고 돈이 나한테 언어해? 잠원에 나오죠?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내가 잡으려고 한다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의 소망을 둬서 재물이 정말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만족합니까? 한 10억 가진 만족하나요? 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심만 생기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뭐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와요 만족이 나와요 평안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막 수백억을 받아도 이거 다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얻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없어요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이 그냥 어제 가신 분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호흡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직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 때 바로 그 사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편안히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땀 흘리는 것이 조사오니 바로 이런 사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 오늘 교회가 깨끗해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80명이 교회 전체를 다 청소하셨어요 2시간 이상 근데 제가 아주 감사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20명이 넘게 왔어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나 취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레포터 쓰고 아니면 영화 보러 가고 데이트하러 가기 바쁜 게 요즘 청년들이죠 20명이 넘게 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흘린 땀 한 방울 땀 한 방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죠 근데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너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에 나를 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다위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둔 사람은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하늘의 본양집을 찾아가는 신령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요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본양집을 찾아가는 신령한 나그네예요 신령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베스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건 단순히 마시는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 쾌락, 또 방탕 이런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내 안에 채워두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인생이에요 술 취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을 예수님의 보열로 씻어버리고 이 심령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스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내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몸? 죽은 몸이 아니라 산 몸 구약의 제사는 죽여서 드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제사는요 살아있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제 이전의 모든 삶은 다 잊어버리세요 내일 이후의 삶도 다 잊어버리세요 왜? 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고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예요 왜? 성경은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은요 오늘이래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히브리스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매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원수바이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그 유혹과 반응해서 죄짓게 될수록 내 심령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질수록 그 땅만 보면 살아요 그러나 내 심령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우를 보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우를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낙은 애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두 가지 음성 중에 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정화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하다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정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둘 중에 우리는 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신령한 낙은 애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낙은의 인생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